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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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너 조용히 해 너 내일 갈거지 동네가 조용해질거같아 저는 아무리 고기 닝하고 고기는 단식을 6개부터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저께 목욕을 시켰구요 몸에서 말라세치아 냄새가 나가지고 된장 냄새가 나가지고 네 인간용 필름 샴푸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인간용 필름 샴푸 안에는 항진경 효과가 있는 약품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리암증을 좀 안에 시켰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니를 목욕시키겠다 생각중이에요.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눈치료도 약간 하고 있고요. 같이 눈에 안약도 넣어주고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완전히 거의 망가진 상태에요. 그래서 이번 단식과 허브보드 치료를 통해서 활력을 다시 더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니도 마찬가지. 고니 활력은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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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된 심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내 뒤치고 갔는데 고니였구나 내 뒤를 팡치고 갔어요 고니 고니 탱이 예스 활력이 점점 좋아지는 고니 배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주 빼짝 마른 몸매를 내가 만들거에요 군살 하나 없는 몸매를 저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여기는 극명하다 보니까 오늘은 원반놀이를 한번 하면서 분리흥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완전히 만정이 된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도 이제 음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동이도 살을 완전히 다 빼버릴 겁니다 제 목욕하면서 꼬리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꼬리 푸리부리 부분에 지방이 엄청 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걔들한테는 너무 많이 먹인 겁니다 아마 몸에 지방 덩어리가 잔뜩 끼어 있을 거에요 아직도 댕이는 몸이 단단합니다 근육질 단단함이 아니에요 피하지방 밑에 지방이 꽉 차있어 단단한 거에요 애니 들어올 거야 운동장에 이제 관심이 있어 애들하고 놀고 싶어? 아니요 외면할래요 배가 조금 보이죠? 살짝 들어가 가지고 응? 코니야 엄마한테 인사해 어머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기 영킹에서 너무 좋아요 신나요 저걸 이런 거에요 눈에 때 눈te채고 눈을 around 눈을 편면 눈에 세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원반을 해도 분리는 흥분화해서 경련 발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됐어요. 물 한 사발 들이키시고 밖으로 밖으로 나갑시다. 곤이 넌 또 혼자 남아서 운동 전에 놀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싶냐? 들어가고싶냐? 네 문 좀 열어주세요 대장 들어가고싶어요 오늘은 물이 잘..열리네